1억 2천에 대출 가능한 복층입니다. 근데 복층이 있어서 저는 위치나 이런 거 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대출 되면 1억 2천에 리모델링한 거고요. 화장실은 일반 원룸 화장실 밖에 막힌 게 없어서 채광도 좋을 걸 예상됩니다. 여기가 바로 시장 입구에 있는 건물이라서 들어온 입구가 약간 시장이에요. 그래서 입구가 조금 그렇긴 한데 3m 70km 3m 70km 일단 올라가 봐야죠. 여기는 뭐 큰 공간은 공간이 넓지는 않네요. 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밥 보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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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가시죠. 네. 우리 닦고. 어. 제가 닦아도 돼요. 네. 제가 닦고 갈게요. 네. 또 보신 거에요. 가세요. 가세요. 여기 치수 한번 재보기. 4m 40km 여기 신대봉이어서 5분 거리니까요. 일단 그릇 같으면 다 빠지는 거겠죠? 네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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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